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성균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성균 씨가 휴대전화 제출 등 수사 관련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을 할 방침인데요. 이성균 씨가 아직 경찰에 소환되지는 않았어요. 그 전에 근데 휴대전화를 확보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배우 이성균 씨가 내사자 신분에서 지금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 정식 수사가 시작된 건데요. 보통 정식 수사를 시작되면 배우 이성균 씨를 불러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소변이나 모바일을 설치할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포렌식을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데 사실은 수사가 강제 수사가 있고 이미 수사가 있는데 임의로 제차를 하면 안 할 수 있으니까 아직 영장을 받아서 정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포렌식을 하게 되면 일각에서는 그 안에 엄청난 자료가 있을 것이다. 혹시 판도라의 상자를 열리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연예인도 관계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건데 중요한 건 경찰이 수사하면서 유흥업소 실장이 이미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흥업소 실장을 조사하면서 나온 휴대폰에서 사실은 배우 이성균 씨하고 연락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성균 씨가 드러났던 건데요. 이 제약을 보게 되면 통화와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연락처도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포렌식이 가게 되면 알다시피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른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범죄도 있지만 관련된 사람들의 정황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이런 발표를 하니까 이성균 씨의 변호인은 뭐라고 했냐면 휴대전화 제출을 비롯해서 모든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취했는데 이 내용은 일단은 두고 봐야 되고요. 일단 포렌식이라든지 신체 압수수색 한 다음에 소환해가지고 피의자 심무조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한 유흥업소에서 벌어지는 마약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성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한 건데요. 해당 유흥업소, 멤버십 제도로 운영된 곳이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성균 씨가 마약을 투약한 장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는 상당히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속칭 VIP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이 업소를 알게 된 이성균 씨는요. 현재 이제 구속된 업소의 실장과 친분을 계속 쌓아오면서 이 실장의 자택에서도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혐의가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 이제 어제 이상원 민주당 의원실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 방송 연기자 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이성균 씨가 최근 출연해서 받은 해당 드라마의 개런티가 2억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에서 단영 연기자의 경우에는 10만 원을 받아서 그 차이가 최대 2천 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 회당 2억 원이라 참 고소득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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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